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할부됩니다. 테슬라 중국 소비자 대상 금융 서비스 제공 중국에서 성장가도를 달리는 테슬라가 현지 소비자를 타깃으로 하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사이나 무닝포스트가 보도했다. 테슬라는 자동차 계약 시 계약금을 일절받지 않거나 소비자가 할부를 통해 계산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모델월을 선택한 소비자는 5년에 걸쳐 올 5522안을 내면 되는 방식이다. 연 이자율은 4%로 책정했다. 또 계약금을 50% 내고 1년간 할부로 결제하거나 계약금 20%를 내고 3-5년간 할부로 결제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 본토 자동차 업체들은 은행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만큼 금융 혜택 받기가 어려웠던 중국 소비자들은 차은대를 사기 위해 몇 년간 현금을 모아야 했다고 SCMP는 설명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금융 서비스가 점차 활발해지면서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늘었고 테슬라도 고객 잡기에 나섰다. 테슬라는 올해 중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다. 중국 승용차협회에 따르면 테슬라는 9월 중국에서만 5만 6천 6대를 판매했다. 전년 대비 394% 급증한 수치다. SCMP는 전기차에 대한 중국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테슬라는 구매자 풀을 확대하고자 금융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테슬라는 모델 3과 모델 Y를 소비자들에게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애플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애플 칩 수급 고육책 아이폰 생산 위해 아이패드 50% 감산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 애플이 아이폰 13 생산을 위해 아이패드 물량을 절반가량 줄여 반도체 부품 수요를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리케이아시아는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량을 지난 두 달 동안 당초 계획보다 50%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뿐 아니라 구형 아이폰에 투입될 부품도 아이폰 13에 할당해 아이폰 13 생산 올인 전략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13과 아이패드는 핵심과 주변 반도체 가운데 공통 부품이 많기 때문에 제품 간 부품 수요일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애플이 아이폰 13 생산을 타 제품에 비해 최우선 시한은 내대에 팬데믹 이후 아이패드보다는 아이폰 13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라고 리케이는 분석했다. 애플은 지난해 아이폰 12 흥행에 힘입어 2억 대가 넘는 아이폰 판매를 기록했다. 공급망 교란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아이폰 판매량은 지난해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 지난해 아이폰 수요를 고려할 때 지난 9월 출시된 아이폰 13에도 수요가 몰릴 것에 대비해 적정 생산량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애플이 이같이 특정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 타 제품 생산을 줄이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칩 부족 사태에서도 애플은 아이패드 부품 중 일부를 처음 5세대 이동통신 모델인 아이폰 12에 수요하는 방식으로 대처한 바 있다. 지난해 아이패드 출하량은 5,320만 대로 세계 태블릿 시장 점유율의 32.5%를 차지했다. 올해 9월까지의 출하량은 4,030만 대로 전년 동기보다 1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반도체 부족 사태에 충격을 받은 경쟁 업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잘 헤쳐나갔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도 실적 발표한 이후 칩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나 오래 갈지 분명하지 않다며 칩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했다. 루시드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파가니, 루시드와 손잡고 EV 슈퍼카 개발 계획 그 배경은 이탈리아 슈퍼카 제조사 파가니가 내연기관 종료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우렁찬 배기음을 자랑하던 V12 6,000cc 트윈터보 엔진도 2026년이면 자취를 감추게 된다. 존다, 와이라 등 수작업 슈퍼카 제작으로 이름을 떨쳐온 파가니가 전기차 제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파가니는 내년 와이라 호속 슈퍼카를 내놓은 뒤 2026년 순수 전기차 제조사로 탈바꿈한다. 지난 2018년부터 전기차 개발 시동을 건 파가니는 V12 엔진을 공급하는 메르세데스의 음지와 사우디 국보펀드 PIF 등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업체로 떠오른 루시드의 대주주인 PIF는 파가니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어 루시드의 전기차 제작 기술이 파가니로 흘러가고 있다는 보고가 잇따르고 있다. 포라치우 파가니 CEO 또한 현지 매체를 통해 전기 슈퍼카를 개발하고 있다며 우리에겐 메르세데스 AMG와 루시드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2026년으로 예고된 파가니의 순수 전기 슈퍼카는 천마력 이상의 고성능 전기 모터와 대용량 리투미온 배터리 1500kg 미만의 공차 중량 등이 목표다. V12 엔진이 호쾌하게 외치던 우렁찬 배기음의 빈자리는 인공 사운드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V12 내연기관의 마지막을 장식할 차세대 슈퍼카는 내년 밀라노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와이라의 후속으로 개발된 차세대 슈퍼카는 현재와 같이 AMG에서 제공받는 900마력의 V12 6000cc 트윈터보 엔진을 품는다. 총 제작 대수는 300대 미만이며 차량 공개 전 이미 일부 VIP들을 통해 모든 물량이 완판된 상태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바이두 전기차 교체식 배터리 사업 진출 중국 바이두가 설립한 전기차 합작사가 교체식 배터리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힌다. 중국 언론 징지관차바오에 따르면 중국 지두자동차는 상하이의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 전기차용 교체식 배터리 사업에 진출했다.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3억 천만 달러이며 경영 범위로 친환경차 부품기술 서비스 및 개발 친환경차 교체식 배터리 설비 판매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비 운영 등을 명시했다. 지두자동차는 바이두의 지리차가 합작해 지난 3월 설립한 전기차 회사로서 55%의 지분을 보유한 바이두가 경영을 주도하고 있다. 이미 전기차 제조를 선언한 바이두가 신규 설립 회사를 통해 전기차용 교체식 배터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점에서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전기차 기업인 니오가 자체 개발한 교체식 배터리 충전소 스워프 스테이션을 중국 전국에 확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도 정책적으로 교체식 배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중국 관가 증권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중국의 교체식 배터리 충전소가 7천 곳 이상 필요한 상황으로 관련 서비스 시장 규모가 421억 위안에 이를 전망이다. 지두자동차는 오는 2023년 첫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번 신규 교체식 배터리 회사 설립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지두자동차는 이미 향후 5년 내 전기차 생산을 위해 500억 위안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말 기준 이미 600명 이상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1,000명 가까이로 늘린다. 리비안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경쟁자 리비안 총 60억 달러 신규 주식 상장 테슬라의 경쟁자인 리비안 자동차가 총 6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주식 상장에 나선다. 미국 일관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기 트럭 양산 계획을 가진 리비안 자동차가 다음 주 뉴욕 증권가의 신규 주식 상장에 나선다면서 이 규모는 올해 신규 발행 주식 중 가장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리비안은 세계 최대 전자거래 테크 기업인 아마존이 전체 지분의 20%를 소유한 전기자동차 스타트업 기업이다. 리비안은 1억 3,500만 주를 주당 57에서 62달러에 상장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신규 주식 상장이 진행되면 리비안은 6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이 수치는 투자자들의 실제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리비안의 가치 평가가 이같이 이뤄지면 루시드 피스컬 로드 스타웅 모터스 등 최근 신생 전기자동차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다. 현재 리비안은 상업용 및 배달용 밴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는 이 밴을 2022년까지 1만대, 2030년까지 10만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리비안은 전기 픽업 트럭을 테슬라, GM 포드 등을 제치고 시장에 먼저 출시한 바 있다. 한편 부동의 전기자동차 1위 기업인 테슬라의 주가는 1200달러를 돌파했다. 1000달러 돌파로 1000슬라가 된 지 일주일 만에 1200슬라가 된 것이다. 테슬라는 이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날보다 8.49% 오른 1208.59달러로 마감하며 신고가 경신을 이어갔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달에만 약 50%, 최근 1년간은 약 200%나 뛰었다. 주가 상승 덕에 이미 전 세계부자 1위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재산은 3,351억 달러로 더 불어났다. 블룸버그 통신은 머스크의 재산이 전설적 투자자 워렌 버핏 버크쇼에서의 의장의 세배를 넘겼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